이제 우리 팀장님 노래를 한 번! 우리 팀장님! 우리 팀장님! 우리 팀장님! 이쯤에서 우리 뉴페이스 곡 한 번 들을까요? 뒤로 가라고 뒤로! 아니 뒤로! 아니 너 웬 공격만 하고 방어를 안 하냐 너는? 방어 할 시간이 어딨어! 네가 마구잡이로 때렸잖아! 야 나이 진짜 마지막이다! 야 안 해? 나 그거 전 재산인데? 그러니까! 마지막 500원을 파이터에 쓸 순 없지! 따라와! 난 네가 이 노래 부를 때가 제일 멋있더라! 내가 또 한 노래 하지! 내가 있어! 상처받은 내 영혼에 따뜻한 내 손길만 처음엔 그냥 친구인 줄 알았어 아무 색깔 없이 언제나 행복하길 아무 색깔 없이 언제나 행복하길 모르겠네 많으면 그래도 네 내가 너 너 내가 모셔라 드리겠습니다. 아이, 과장님 왜 그래요? 많이 취하셨어요. 이민홍 씨 집은 어디예요? 팀장님, 조심히 가세요. 조심히 가세요. 신기하네요. 팀장님, 반사동이요. 적용합니다. 팀장님, 제가. 너무...